첫 예능 고정 mc 잖아요.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도전이잖아요. 되게 궁금해요. 어떤지 정말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정말 예능이 이렇게 정말 깊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실감을 하고 부족하지만 이래도 형님들 비꼬여서 끝까지 잘 해보려고요. 요즘은 신화가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. 달핏 프린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달핏 프린스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어차피 처음 시작해서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창민씨가 예능 MC인데 그렇지 않아요? 그렇죠 알겠습니다.